유재준 감독이에요 그 사람이 왜요? 네, 여보세요? 제니퍼 아니, 세미야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잠깐만, 잠깐만요 제니퍼라도 좋아요 왜 제니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게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다시는 오늘처럼 그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일이라뇨?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알았다는 것보다 모르고 살았다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지금까지 너무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알아갈 거예요 당신이 왜 제니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부터 알아갈 겁니다 유 감독님,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만 끊을게요 무슨 일입니까? 유 감독이 왜 전화한 거예요? 오늘 별장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? 내가 왜 전세미가 아닌 제니퍼로 살아가는지 알아내겠대요 제니퍼라는 걸 못 믿겠다는 겁니까? 네 끝까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전세미 난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럼요?